멋있어 멋있어 랩스터 아, so hot day coming 랩스터, 랩스터 멋있어 한 두 시간 찾은 것 같아 뽀뽀 뽀뽀 우유 아, so hot day coming It's my step 밟지 말래 어디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몸가 짭 이거 적외선 카메라야 형아, 형아 몸에서 열이 어디가 나오나 봐 sing-go 한 иск 아, 어려 여기서 해봐 여기서 천천히 이러고 다시, 다시 great 오 마이페스! 오 마이페스! 오 들어왔어! 멋진다! 눈을 열어주세요 계속 꼭 잡고있어 계속 꼭 잡고있어 놓지마 이지도! 눈 뜨지마! 눈 뜨지마! 눈 꼭 감고 선 레디! 아 재밌다 난 조종호사야 통화기 안나와 지금 아저씨 하나 올라갔다 하나 둘 셋! 우와 빨리 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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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를 빼면 뺄 때 속도가 붙는지 안 붙는지 잘 봐 빼! 엉덩이! 몸을 붙여봐 몸을 붙여봐 몸을 최대한 붙여 일자로 만들어 봐 어느게 더 빨라! 하나 둘 셋! 빨리! 버튼 언제 쓰는지 아시나요? 버튼 버튼!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해 어 코로나 어떻게 해? 그치?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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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올라가 빨리 어 이진우 나와라 이진우 나와라 이진우 나와라 잘 들려 이진우 나와라 이렇게 잘 들려 이진우 나와라 이진우 나와라 자 아니 너무 짱 정말 고막이 흔들리지 않나요? 지루 잘 들려? 지루 잘 들려? 진짜 전기 감정됐어? 좁아! 빨리 더 세게! 더 세게! 이 고막이 뭐냐면 소리가 밖에서 나온 소리가 여기 막이 흔들리잖아 아...할때 피부가 진동돼서 이야 이거 재밌다 진우 진우 지금 뼈다귀가 움직여 스위치를 달려 스위치를 달려면 중간에 연결시켜야겠지 스위치는 장점이 뭐냐면 연결했다 안연결했다 할 수 있는거야 가끔 태양열 판넬을 썼잖아 이게 태양열 판넬 햇볕이 이렇게 있을 땐 전기가 잘 들어와 근데 봐봐 비구름이 옵니다 비구름이 옵니다 갑자기 전기 하나도 생산했는데 바람에 부니까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비가 오나 안오나 상관없어 바람에 불면 돼 아니야 이빨 여기에서 보면 봐봐 이빨이 그러면 아빨처럼 금리빨인가보다 메탈 반응이잖아 편의점이 있어 조금 뭐 먹자 진짜 깜빨 아빨을 보는 순간 뭘 느꼈어 행복함? 새가 된 것 같은 아 무슨 백측짜리 건물에서 내리고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했어 백측짜리 건물에 떠 있는 순간이었어? 응 아빨이 그렇지? 머리 좀 크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머리를 좀 작게 하려면 이만큼 하네 알았지? 개불 따라가서! 이제 게임 안 시켜줘 게임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계속 올라가, 그렇지? 겨운 화려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삶을 요구하고 잘 안 보셨나요? 겨운 화면이 잡고 겨운 화면이 불어서들고 겨운 화면이 불어서들고 겨운 화면이 불어서들고 스트레치 밖으로 쭉 내려올까요? 도르르 같지 말고 엉덩이도 비교 빼고 2, 1, jump! 점프! 점프! 우와 이십다! 점프! 건물의 압렬은 복도 개념이 되는 거 비와도 피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도르르 비프 누들 누들 먹을 사람 도르르 맛있겠지? 와! 아멘! 혜연이 줘 진미야 이거 맛있겠다 맛이 없어? 이거 맛있어 조금만 먹어봐 그렇지? 여기 잎사귀도 묻는 거야? 응 이건 뭐? 다 먹는데 그러면 다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냥 먹는데 다 먹는데 이제 다 먹는데 이렇게 먹는데 더 먹는데 이렇게 먹는데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데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